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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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형님!! 타라고요!! 형님 어디 있어요? 형님 저 아카가 아까 그 형님 저 여기서요! 형님의 충신 절구 여기 있어요! ㄴㅆ 형님 다 사드립니다! 형님 걔 차밖에 없네 형님 가만히 하아 형님, 안타는건 추천던데, 차날건 없어요? 형님, 그걸 딱 보면 형님이 죽이겠다는건데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 아카, 디바, 초보 이 세명이 아까 형님이 죽였다니까요 형님, 지금 죽는지를 탄거에요 형님들! 형님들, 제가 개장...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들, 정말... 형님들, 정말... ... 아으 değild 으악! 윰윰윰scenes 형님들 이루기 stripe 열차라 이루기 stripe 열차라 뭐 형님, 상금 5만원 드리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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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구만 아니 형님 그 옆차님 와인 색깔차님 아 아 씨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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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그러자 역시 형님이십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형님 형님만 믿겠습니다 역시 형님의 드라이미 실력은 거의 슈바인처입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형님만 믿겠습니다 계좌번호 부르십시오 20만원 드리겠습니다 형님 따른다 따르릉 한번 형님 형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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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만 믿겠습니다 네 갑시다 아 형님 좋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이거 저 집에 형님 저 새끼들 총없는 놨습니다 집에다가 이제 파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형님 하하하하 아가리 여몰은 씨발잖아 너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해 아가리 여몰은 형님 형님만 믿겠습니다 형님의 초신 달랑달랑 철곱니다 하하하하 형님 집으로 갑시다 형님 와 다 쫓아온다 좀비새끼들 형님 빨리 형님 집으로 가시다 집으로 파밍해야 돼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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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역시 형님이십니다 저쪽에 파밍하고 다 죽입시다 총 있는 쪽으로 형님 어디 갑니까 형님 형님 뭐라고요 아 형님 뭐하세요 와 형님들 와 형님들 와 와 형님들 진말로 대단하십니다 형님들 형님들 동경을 보호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역시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이 형님께 저도 있습니다 갑시다 이야 형님 제가 랩하나 하겠습니다 형님 머리부터 다리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펄백 그게 바로 형님의 진리지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한마리 더 옵니다 오 오 오 형님 한마리 더 옵니다 형님 저분 친분 아니 친구 아닙니까 집에 괜찮으신 저희 팀이에요 괜찮으신 저희 팀 이야 역시 형님 여기 사람 많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서 파밍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형님 형님 파밍하면 다 몰려와요 일단 중앙방에 계속 형님 저에게도 총을 주십시오 총을요 파밍해요 파밍해요 오케이 총주고 파밍 아 총 한자로밖에 없어요 한자로 아니 그러니까 집을 형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의 총 철구입니다 폴리스 형님 딸랑딸랑 딸랑딸랑 형님 아 아 실례지만 안녕하십시오 야 형님 양양요 아 역시 목소리가 훈남이세요 형님 형님 형님을 위해서 로션 1등 가야죠 야 형님 1등 가야됩니다 형님보다 눈길이 개 병신보다 형님들이 더 대단하십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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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형님 경찰차로 응대차야 돼요 경찰차로 응대차야 돼요 아 형님 알겠습니다 죽이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아이 괜찮죠 혼자 타세요 아 안타요 안타요 아까 부서차로 지켜드립니다 빨리 타요 빨리 타요 빨리 빨리 이동 이동 야 우리 형님들 멋지십니다 갑시다 어 아 왜 이야 형님들 형님들 이야 우리의 보드가스 철구의 보드가스 이야 형님들 정말로 멋진 멋진 광격입니다 형님 이야 경험은 보소 경험은 보소 경험은 보소 저런 돈에 미친 시벌새끼들 돈 안줬으면 벌써 죽여 네 형님 형님의 주소수는 개새끼입니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오지게 입금 들어가겠습니다 저 돈에 미친 시벌새끼들 돈에 환장한 늙은이 새끼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경 여드름 돼지에다가 개새끼 그의 똥사고 밥먹고 컴퓨터하고 똥사고 밥먹고 컴퓨터하고 개 페잉놈의 새끼들 형님들 형님들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형님들 철도를 내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형님들 저 집에서 저 총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저도 형님을 형님들의 팜에 어깨 팜에 갑시다 형님 형님들 저 진짜 형님들 어 뭐야 이야 우와 사내 rod 죽기 hag 죽기 총으로 있어 종 없어요 총 뭐 총 없어요 총 없어요 오케이 USDA 갑시다 야 저쪽에 사랑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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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티! 형님들만 믿겠습니다 이야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 정말 엄청난 보디가 듭니다! 우와아아아! 정말! 이야! 우와아아아! 형님들 기모티! 와! 뒷불 보소! 뒷불 보소! 뒷불 보소! 형님들! 눈길보다 더 잘하며 눈길 개병신만도 무산새끼는 앞발 이빨 이빨만 타는데 형님들은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님들 존경해 의사를 표현합니다 기모티!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있게 제가 했습니다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갑시다 형님들 지금 몇명 살아남았습니까? 형님들! 아! 형님들 저 1등해야됩니다 형님들만 믿겠습니다 일단 시켜야 되는데 형님 저 근데 총을 좀 주셔야 되니까 저도 좀 위기의 상황이 있지않습니까? 저도 총을 주십시오 네 자 5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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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8명 형님들 여기 올라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눈길아 눈길아 야 이거 믿을만한 애야? 형님 걔들 핵이라니까요 녹화 다 됐어요 핵이라고? 날아다니는 거 핵 저희 팀이 다 녹화 다 했대요 형님 아 뭐야? 형님들 핵이라는데요? 형님들 뭔건냐 왠데 눈길이 미쳤네 이 시가 야! 너보고 미쳤네 잖아 형님 녹화사료가 다 다 다니까요 형님들 눈길이가 잠시 미쳤나봅니다 형님 형님들 형님들 자 형님들 핵 아닙니까? 형님들 핵 아닙니까? 총총총총총총 총이 없습니다 형님들 좀만 봐봐 야 방송중이다 나가라 안 돼 자 오 형님들 형님 하늘을 날아다니는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형님들 저 눈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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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늘 언제 말았어요? 만들 수 없는데? 야아 형님들 와아 형님들 일심보소 그렇습니다 저는 형님들 저는 형님들의 편입니다 형님 저는 형님들의 편입니다 형님 암으로 봐도 언제 하느라 하는지 와아 역시 형님 형님 형님들은 저희 은인이시며 마치 지혜 지혜 Vs 형님들 지혜 바로 갖다 버립니다 지혜 그 김친이요 바로 갖다 버립니다 형님들을 택하겠습니다 지혜 Vs 형님이 물에 빠졌다 저는 형님들을 구할겁니다 형님들 갑시다 어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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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서 총 있나요? 어? 뭐예요 어? 뭐예요 어? 드라이빙 보소 드라이빙 보소 드라이빙 보소 좋았어요 형님들 저 총 빨리 먹어야 될 거 같애 총하자료 주시면 안될까요? 흉님들 흉님들 총 3 와 이영님들 드라이밍 모습 드라이밍 모습 와 집이 다시 있다 오케 왔습니다 형님들 오케 왔어 왔어 지리고 지리고 또 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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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님들 형님들 여기 총이 나요 오케 형님 차 언제 타야되요 이따가 오케 형님들 핵 아니죠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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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저는 형님들을 믿는데 그 눈끼리가 저 새끼가 형님들 보고 핵이랍니다 아 그 모함하는거에요 괜히 괜히 지가 이따 못시켜주니까 지금 모함하는거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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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모함하는겁니까 역시 일친보소 너희도 핵맞잖아 이 시벌년들아 네 에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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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형님 여기있습니까 에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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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에드큐 뭐라구요 상자 상자 오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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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총 총 총 장전 어 왔습니다 형님들 어디로 형님 저 총알 두 발 있습니다 형님들 형님 설마 간지나게 저 뒤에 타십니까? 간지나게 설마 뒤에 타십니까? 간지나게 설마 뒤에 타십니까 형님? 간지나게 이야 역시 형님들 형님들 보스보소 형님들 보스보소 이야 맨조복으로 싸우겠다 너희들 잡는데 총딸필이 없다 와 형님들 경호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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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보소에요 마치 여기서 부금의 중요성 부금의 중요성 여기서 부금이 이렇게 바뀌면 그의 씨벌 인지범이예요 갑시다 파밍 진짜 그의 인지범이예요 씨벌 갑시다 오 총총총총 형님 저 그거 좀 주세요 총알 좀 주세요 형님 형님 뭐야 왜 안 돼 다운 다운 갑시다 형님 저 총알 좀 아 형님 역시 핵 아닙니다 형님 어디로 가나요 지금 몇 명 남았어요 오 사람 오면 형님 저 살려줘 오 형님 도망가겠습니다 형님들 잡았어 와 역시 형님들 형님들 역시 간지나집니다 철구의 경호원 형님들 와 보스보스토 보스보스토바 보스보스토 형님들 저 어디가요 앉아서 쏘는거 애들끼 먹어요 애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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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한 장 вижу intermedi걸 select 하란거 하람버 아이들면서 아이들면서 하란거 아이들면서 하람버 먹었어요 쟤 차 이거이렇게 먹어요 어디로가요 어디로 가요 형님 med comp 아 저 어디로 가요 아 뭐해요 시청자 형님들 저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아 저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형님들 형님들 어디예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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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형님들 야 어디갔어 형님들 뭐야 어디갔어요 아까 저기 아 난 도망간줄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형님들 제가 가고있습니다 형님들 제가 가고있습니다 오케이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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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잖아 형님들 뭐야 야 눈길아 어디로 가야돼 어디예요 어디예요 형님 도로 따라서 가스 반대편으로 눈길아 닥쳐봐 어디야 도로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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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트 그 가스 뒤에 있잖아요 도로 따라서 형님 형님들 형님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씨가 큰일나지마 아 제발 아 개자 내가 최후의 승자다